아이씨!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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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! 아이씨! 이거 놔! 동의자 그만! 야 여기 일어나 수갑 채워 수갑 그따위로 밖에 못 채운 너 벌점삼 범인의 기숙 공격을 방조한 너 벌점삼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총기 간수 미흡 벌점 네 인생이 불쌍해 자비롭게 7점 도합 벌점 13 그래서 교육기간 중 네 벌점은 총 21점 아! 30점이면 퇴근 조치 맞지?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너 어떻게 될 것 같아? 죽기 살기로 합니다 여동기 깔 보고 대충 뛰어주고 잡혀주고 수갑 쳐준 너 벌점 5 퇴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